인천시 교육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뉴스 경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2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에게 20만원씩 모두 53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1학년 입학생 2만6천5백명이며 내년 3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부평구가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여성인권플러스가 지난해 인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종합성평등 수준을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부평구가 73.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은 계양구로 부평구보다 13.8점이 낮은 59.5점이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의사결정 구조 내 여성위험 비율과 6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취업자 수 양성평등기금 유무 등 28개 지표를 평가한 것인데요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체계적인 지표 관리를 위해 웹기반 DB를 구축하는 한편 군구별로 성평등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천 국제의료관광 콘퍼런스가 27일부터 사흘 동안 순천향대 부천병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 사례와 디지털 건강관리, 글로벌 의료시장 변화 등에 대한 주제로 5개국 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또 부천시 의료관광 협의체 소속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마케팅 행사를 비롯해 에이전시 상담, 건강상식 강연인 나눔의료, 펜투어 등을 실시합니다 부천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후원하는 부천국제의료관광 콘퍼런스는 올해로 네 번째를 맞습니다 김포시가 벼 수확기가 끝나는 이달부터 불법으로 흙을 쌓는 농지성토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김포시는 내년 4월까지 개발 허가 없이 50cm 이상 농지에 흙을 쌓아두거나 불량한 토사를 쌓아두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장을 적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발견한 주민은 김포시청 농정과로 신고하면 됩니다 김포시가 각 분야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 동안 제27회 김포시 중소기업 대상을 모집합니다 기술 혁신에 포함한 5개 분야에서 중소기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상장과 함께 현판이 수여됩니다 또 중소기업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운전자금 2차 보전 우대나 각종 기업 지원 사업에서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가 외국인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직업소개소를 집중 점검합니다 김포시는 인천출입국과 외국인청, 고용노동부와 함께 김포지역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 체류 관련 자격을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위법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이상 거주하거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3% 이상인 자치단체가 회원 자격을 얻습니다 서울 7개 지역과 경기 14개 지역을 포함해 기초지자체 27곳이 회원 도시를 활동하며 다문화 정책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향후 2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며 다문화 사업 사례나 정책을 연구하거나 관련법 건의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